자 사우나 가는 길에 능이를 만나다 아이고 웃어 죽겠네 사우나 가려고 하는데 왜 능이가 나를 잡네요 참 큰일이 있어 이거 사우나는 먼저 해야 되나 능이는 먼저 따야 되나 그쵸잉 너무 미친 사이에 많이 컸네 그 참 사우나도 해야 되고 참 능이도 따야 되고 참 곤란합니다 이거 하하 쌀도 있고 형 쌀도 쌀도 있어 아따 이쁘네 아따 오참 자 오늘 막 끝까지 달려보셨 또 아따 이거 막 간장하겠네 뭐 해야 되나 일단 이게 따가고 뭐 아따 야 내가 따 볼게 바로 따 뿌리 자 손문탐 보자 부야 쉬어 부야 그렇지 따버리 자 멋지다 야스 굿 어메 아 자 저기우야 친구도 있고 캬 멋지다 휙 굿쌋 굿농이 야 싸우라 시간을 안주네 아따 아름답다 마이 뷰티풀 감사합니다 그 싸움 아직 굿농이 하자마자 눈이 그냥 주민일이 숙지 상자 서현